네, 수고하십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돼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론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취지 자체는 존중돼야 하나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조금 더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공언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안에 대한 숙고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말대로 어렵지 않은 일을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과 노동자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법안에 대해 집권여당이 좌고 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서둘러 당론 채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우리당 김종철 대표가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관련법 제정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양당 대표께서도 이 관련 법안에 대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서둘러 3당 대표 회동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양당 대표의 빠른 화답을 기대합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양당 대표의 빠른 화답을 기대합니다.